오늘 27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,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. 표결에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.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격돌을 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날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체포되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표의 혐의를 얼마나 길고 강도 높게 또 자세하게 말할지가 관심인데요.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170여 쪽으로 알려진 만큼 한 장관의 연설은 꽤 긴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.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체포 당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한 장관의 연설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이죠. 표결의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됩니다. 이 때문에 한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표결 결과를 떠나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느냐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.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받는 현장에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심지어 돈복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도 했습니다. 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한 장관은 맹비난했지만 한 장관의 폭로가 노 의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는 27일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이 대표의 새로운 혐의가 한 장관의 입을 통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는지 정민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